아 이건 감겼어요 감겼어요 오 도로를 맞고 또 또 날씬하게는 못 찍어요? 날씬하게 찍어 보이고 밑에서 보이고 키 커 보이게 마지막으로 박주영 벌레가 했나 그래요? 네 두 번 다시 잡지 않아 너 알 수가 You ready? Let's go! M-I-N-U-T M-I-N-U-T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임진희 오 예수 임진희 오 또 가면 안 되는데요. 나갔죠. 펜스 밖으로 나갔죠. 네 나갔어요. 임진이 강하게 임팩트를 줬어요. 다 세이브 할 수 있는 기회. 한 번도 발로 지지 않았습니다. 노복이 플레이. 계속 이어갑니다. 멋진 팥새우비다.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김혜림. 캐리업식을 한번 해보고 싶었고 굉장히 오랫동안 계획을 했던 거랍니다. 마지막 퀄. 버디퍼드. 들어가면 연장으로 가고요.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이가영 선수의 우승이 확정됩니다. 버디퍼드. 그리고 이 퍼트가 우승 퍼트가 될 수 있습니다. 김혜림 들어가면 우승이에요. 중요한 퍼트. 떨어집니다. 3년 2개월말에 김혜림 선수가 자신의 동산 7승을 만들어 냅니다. 동산 7승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선 7승에서 전선 8승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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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